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공관장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가 문을 열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외교는 우리 국가 안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축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우리 외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국과는 42년 만에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을 했고 최근에는 우주협력 협정을 잘 마무리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였고 한일 간에도 24년 만에 외안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 비준을 통해서 우리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73.5%로 확장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유엔의 안보, 개발, 인권 3대 분야 10대 국제기구와 회의에서의 의장직을 수임하고 고위직 진출에 성공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각국에서 헌신적으로 국익을 뒷받침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주민 생활의 피폐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제외 공간들도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해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국제 공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역대 최고 수준의 UN 안보리 결의에 이어 미국, 일본, EU 국가들이 앞장서서 강력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고 다양한 후속 제재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장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제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 실제로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국 법집행당국이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공간장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최근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하로 내모는 폭종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간장 회의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들을 많이 교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팎으로 거센 도전의 직면에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공간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경제의 계속되는 침체 속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경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정상 외교와 우리 공간들이 기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사업이 66억불로 전년보다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노력을 넘어선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량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간장 여러분께서는 수출기업이나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일자리를 알아내고 이것을 국내에 홍보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각종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이를 돕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용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결국 문화의 힘이 세계를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이며 문화와 결합된 산업이 경쟁력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의 힘은 우리도 놀랄 정도로 국제사회의 급속도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류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 자산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계로 진출할 때 창조경제의 동력도 더욱 커질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레이트에 새로 개원한 한국문화원은 중동에서 우리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 중 프랑스의 전통깊은 요리학교의 한식과정을 열고 한국에도 프랑스 요리과정을 오픈해서 양국 음식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해당 대사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 컨텐츠들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장 여러분께서 우리 문화가 각국에서 자리잡아 퍼질 수 있도록 문화 외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지의 우리 공관들은 제외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국경 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아이슬과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국내외 어디에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제외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경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장 여러분 저는 공관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과 애국심으로 외교 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관장 회의가 여러분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